재즈를 이야기하다. 네 편째 끝나고 저희 좀 많이 쉬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이 다음 편이 언제 나오냐 정말 기다리신 분이 많은... 저 맞죠? 네 그러길 바래요. 공백이 좀 있었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중간에? 먹고 사느라 바빴어요.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여기 공간이 새로 이렇게 새로운 우리 공간에서 촬영하게 됐다는 거. 정말 여기까지 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1편에서 4편까지 공간이 조금씩 바뀌었는데 여기는 또 새로운 공간 앞으로 계속 이 컨텐츠들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착하는 걸로. 정착하는 걸로 이사 가지 말고 귀찮으니까. 좋은 컨텐츠 좀 더 나은 컨텐츠 재밌는 컨텐츠로 시청자 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예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1920년대 재즈의 전성기였죠. 재즈 에이지 그때부터 시작된 빅밴드. 빅밴드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고 그 뒤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는지 그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그룹들이 어떻게 1930년대 우리 이제 나오는 스윙 시대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윙 시대. 그 시대의 뮤지션들과 이제 밴드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지난번에 마지막 어디까지 갔었죠? 저희 이제 루이 암스트롱 이제 등장해서 혁신을 이뤄냈죠. 그렇죠. 음악적인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신 분인데 그 분이 또 여기 또 나오세요. 이번 편에도. 네. 네. 빅밴드 음악에서도 이제 큰 역할을 하시게 되는데 네. 뉴 올리언스 재즈 스타일에서 시카고 스타일로 이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의 음악적인 역할. 뉴 올리언스 스타일이 어떻게 시카고 스타일과 어떻게 다른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교 분석을 조금 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스타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뉴 올리언스 스타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렇게 충분히 다룬 것 같고. 네. 네. 시카고 스타일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뉴 올리언스 스타일은 악기마다 이제 즉흥 연주가 좀 많이 강조되는 그래서 카운터 라인들이 악기마다 이렇게 즉흥 연주를 다성 즉흥 연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컬렉티븐 프로그램이죠. 네. 영어로 하면 그렇게 하는데 한글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이제 집단 즉흥 연주. 네. 그냥 여러가 여러 사람들이 각자 자기 할 말을 다 떠드는 그런 좀 정신없는 아니 정신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정신없지 하기보다도 그들만 어떤 그들만의 문화적인 그런 거를 이제 반영을 한 거죠. 그렇죠. 블루스를 기반으로. 네. 그런데 이제 약간 주거니 바거니 형식으로 조금 더 그 예전에 우리가 다뤘던 이제 왔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언제나. 콜앤 리스폰스. 네. 콜앤 리스폰스의 형태로 조금 더 음악이 구성이 좀 바뀌게 된다. 시카고로 넘어오면서. 그리고 그것들이 좀 더 이렇게 단순화되면서. 네. 다 같이 나오는 그런 선율적인 다성적인 거는 좀 이렇게 좀 배제가 되고. 그렇죠. 화함이 뒤에 깔리면서. 네. 솔리스트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솔리스트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악기의 편성이라든지 편곡 그런 부분이 많이 바뀌게 되는. 훨씬 더 세련되어졌죠. 네. 세련되어지는 음악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라면은 이때부터 뭐라고 해야 될까. 백인들이. 네네. 좀 더 이렇게 개입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렇죠. 좀 더 음악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서양음악 전통이 좀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좀 더 클래식화되고. 네. 소피스케이티드하다고 하죠. 우리가. 너무 영어가 어려운데. 아 소피스케이티드. 너무 어려운. 유식한 척 이렇게 너무 하시면.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좀 쉽게 좀. 쉬운 단어로. 네. 너무 현황적이야. 네. 좀. 그렇지 않나. 네. 좀 약간 고급. 약간 고급지다. 네. 고급지다. 아이 고급진 걸 참. 네. 참 좋아합니다. 제가 고급지 좋은 걸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발전이 되면서 점점 더 이렇게 다듬어져 가요. 네. 다듬어져 가는 그런 과정. 네. 그런 과도기에 있었던 그런 음악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드럼 브레이크 이라고 해서. 중간에 악기들이 다 멈추고. 드럼이 이제 솔로이스트가 솔로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네 마디 정도. 네. 이렇게 연주를. 솔로를 해주는. 삐를 해주는. 그런 음악들이. 편집. 음악적 편집이 생기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그 즉흥 연주가 많이 좀 배제가 되고. 네. 좀 더 작곡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네. 조금 더 이제 악보에 적힌 대로. 어느 정도 밴드들이 연주를 하는. 그렇죠. 네. 그런 인트로와 아우트로 구성이라든지. 그런 구성들이 좀 많이 드러나게 돼요. 세계가 많이 잡히기 시작해요. 네. 서양음악의 특징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많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솔로이스트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른 편곡법이죠. 이거는. 드럼 브레이기라는. 중간에. 악기들이 다 빠지고. 드럼이. 드럼 삘인. 드럼 연주를. 이제 4가지 정도. 긴장감을 줬다가. 네. 긴장감을 줬다가. 이렇게 한 번에 빵 터트리는. 이런. 편곡법. 그런. 이제 종류들이. 시카고 스타일을 거치면서. 이렇게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빅밴드라는 게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지.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넘어가면은. 존 필립 수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즘은 쓰는. 이제 수자폰이라고 하죠. 군대에서. 이런. 말도 안 되게 큰. 그게 사실 그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존 필립 수자라는 사람이. 네. 어. 그런 그룹의. 이제 마칭 밴드였어요. 그런 거를. 운영하기 시작해서. 이제. 이게 재즈로 넘어오기 전에. 어. 제임스 리스 유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흑인 최초로.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 음악이 재즈라고 보기엔. 사실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즉흥 연주의 요소도 많이 없고. 조금. 어. 렉타임에 좀 가까운. 어. 그런 즉흥 연주가 많이 배제된. 어. 그런 형식의 이제 댄스 음악인데. 이게 카네기홀에. 어. 흑인 최초로. 이게 올라가서 연주를 하게 되면서. 물론 백인 비평가들이 많이. 까내리기도 했죠. 뭐. 그 당시에 시대 상황이. 좀. 아무래도 그랬기 때문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악적으로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 네. 어. 그 음악이 유행을 하면서. 그때 이제. 성행했던 어떤 장르. 그렇죠. 이름이 참. 재밌어요. 네. 폭스트롯이라고 하는 이제. 네. 폭스트롯. 네. 폭스트롯이라고 합니다. 네. 춤의 이제. 형태의 일종이죠. 근데 어디서 이거 좀 많이 들어본거지 않아요? 이 단어가. 폭스트롯. 트롯. 트롯. 네. 그 트로트가. 사실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된거거든요. 이 이제. 빅터레코드사에서. 그 전편에 말씀드렸던. 빅터레코드. 그냥 음반을 많이 만들었죠. LP판. 그래서 그 음반들이. 일본으로 수출이 많이 되요. 1920년대 때. 그 20년대 때. 앨범을 듣고. 일본에서. 어. 일본 뮤지션들이. 엔카란 엔까. 엔카라는 음악을. 이렇게 하기 시작해요. 연주를. 근데 그게 이제. 1920년대를 지나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게. 폭스트롯이라는. 이름이. 뒤에. 트로트. 이것만 붙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트로트가 됐어요. 네. 이게 참 신기한게. 이게 이렇게 또 된다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트로트가 사실. 트로트라는 그 이면에. 네. 재즈. 이게 재즈가 있었다. 라고 볼 수도 있는거죠. 사실은. 그때 나온 단어가. 지금 우리가 쓴. 트로트라는 단어의. 어원이니까. 굉장히 이게.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게. 다 여기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거죠. 옛날에. 한국 가요 중에서. 이미사 선생님. 음악을 들어봐도. 사실. 빅밴드. 백그라운드로 노래를 하신거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그 편성은 이미. 다 유행이 됐었던거고. 이미. 다 시도가 다 됐었던. 그런. 네. 장르를. 제임스 리스 유럽. 이라는 사람이. 빅밴드 그룹을 이끌고. 이제 연주를 한게. 시초였고. 왈츠. 나 그런 음악들도. 춤음악이었지만. 그거를 좀 더 이렇게. 대중적으로. 서양에서. 1910년 이전에는. 이제. 서양 눈물이죠. 유럽에서는. 왈츠. 폴카. 댄스 음악들이. 유행을 했는데. 이제. 그게.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그게. 1920년대. 재즈의. 유행과. 이제. 맞물려서. 이게. 재즈가. 이렇게. 빅밴드. 형식으로 발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아무래도. 춤과 음악을 떼 놓을 수 없는. 없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같이 이렇게. 발전이 됐던. 네. 지금 현재 보면. 힙합도 그렇고. 힙합 댄스와. 힙합. 춤을. 따로 이렇게 얘기할 수 없듯이. 항상 그렇게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네. 춤과 음악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렇게. 이해하기 쉽다는 거. 그런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r more information.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